KM 슈퍼 단턴급 사회전 시야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. 홈코너 성진 복싱클럽 소속 26세 신장 170세트부터 최종 55.9% 이정 이승 박건우 이어서 청포너 장혜원 신도체육관 소속 22세 신장 172세트부터 최종 55.9kg 1.1승 1태교수 이색기 이번 경기 예을 주시는 2.9시간 이었습니다. 이었기 센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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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ited by 방 Ahh 아 워낙 갓 갑자기 나이스, 대구! 대구! 대구 선수다! 대구 선수다, 대구 선수다! 벌칙! 아빠리오! 아마도 아빠리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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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만 더 찍어. 1분만 더 찍어. 맥북. 2분만 더 찍어. 2분만 더. 3분만 더! 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